기다리기 지루하시죠? 이게 뭐라고 내가 마이크 한번 받아보겠다고 피규어? 피규어는 원래 저희가 이거 깨야지 드리는 거였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쫙 한번 돌아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60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많이 오셔서 가져가세요 시작했습니다 컨티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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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 누릅니다 바로 다시 할 거예요 조심하시고 시작하자마자 끝이 납니다 마음이 안파라 마음이 안파라 피규어 받으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L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